근데 비행기가 없어요 어떡하지? 순진 씨 다시 비행하고 싶구나 아니 저 말고 무한 씨가 하고 싶어 하니까 비행기에서 옷 반납하기 전에 해요 옷 있을 때 해요 우리 감목에서 잘까요? 병실에서 잘까요? 어디든 어디든 당신한테서 내가 도망치기 전에 도망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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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다. 여기서 안 내리면 좋겠는데.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. 술도 안 깨면 좋겠고. 내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